우리 팽이 찾으러 가자 어떤 팽이? 스프링건 레키엠 그런데 과일이 떨어지고 있는데 피할까? 먹을까? 넌 피해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어? 그런데 스프링건 레키엠이 떨어지고 있어 뭐라고? 잘 안 들려 야 조심해 스프링건 레키엠이 떨어지고 있다고 아이쿠 미안 어쩌나 보니 삼켰네 뭐해 뱉어 알겠어 뱉을게 우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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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드디어 찾았다 스프링건 레키엠